안녕! 나는 잉여맨! 안녕! 나는 미니보라! 우우! 미니보라! 아 보라야 오늘 뭐 할지 알아?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지저분해! 여기가 바로 쓰레기장이야! 우와 여기가 쓰레기장? 는 아니고 응 여기 보면은 아... 보트야 보트 이게 무슨 보트야? 사람들이 소환해놓고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가 된거야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 쭉 보트를 타고 내려가야되거든? 나중에 출발할게! 안녕! 여맨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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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없이 내려갔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아래에 보트가... 쓸만한 보트가 있을거야 저거를 하나 구하고 내려가면 돼 아 그래? 어 나 보트 탔어! 보트 하나 타! 여맨아 나 보트... 보트 하나 구해서 타!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어쩔수없어 와 간다! 아 떨어졌다! 아 떨어졌다! 어... 어 나... 나... 날아간다! 나 보트 타졌는데 날아가... 잘가... 보트를 타고 그 종착지에만 해서 만나자 알았어 빨리 와! 응 나 지금 보트... 나도 찾아야되가지고 보트 내리면 절대 안된다! 아이 미... 나 내려가졌어... 보트를 하나 구해야돼! 여매 나... 나 보트가 왔는데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어! 그러면은 보트 없으면 죽어! 그런줄 알고 있어! 보트 있... 보트 있어야 산다니까 아이... 진짜... 보트 하나... 아무거나... 보트 아무거나... 보트 아무거나 타야돼! 여맨아 나는... 보트를 하나... 보트를 하나... 아 보트를 타야돼!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나도 이제 갈게... 보트... 나 탔어! 나도 갈 수 있을까? 안녕! 나 지금 보트 탔어! 아 보트랑 부딪쳤어! 괜찮아! 뒤집혀서 갈게! 뒤집혀서... 아... 여... 여맨아... 아 여기 완전 쓰레기 천지라서 못 가고 있어... 자 보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타고 있어요... 자... 보트 아무거나 탔으면 좋겠다... 보트를 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지금 보트 경쟁이 엄청... 아... 나 죽었어... 나도 보트 타고 가고 싶어... 나도 근데 보트를 탈 수가 없어... 여맨아 나... 나 또 죽은 거 같애... 보트를 하나만 탔으면 좋겠다... 제발 보트 하나만 타게 해주세요... 보트를 제발 타게 해달라구요... 여맨이도 보트 하나만 주세요... 자... 탈 수 있을까? 보트를? 어 탔다 탔다! 가자! 고양이 보트야 가자! 가자! 고양이 보트야 출발하자! 네 앞을 막지 마라... 나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하하하... 야 드디어 탔다... 근데 정상적인 보트가 아닌 거 같다... 여맨아 너 아까 날아가는 거 나 봤는데 진짜 웃겼어... 아 내 보트를 봐줘... 보라야... 여맨아... 나도 금방 갈게... 응... 야... 보트가... 뒤집힌다... 떨어지면 안 돼... 드디어 가는 건가... 내 보트야... 넘어지면 안 돼... 뭐야 아픈 뭐야... 동굴이잖아... 뭐야... 용암이 있어... 으아아아아아... 보트가 내려간다... 우와... 여기 뭐야 용암이... 물결을... 지금... 지나치고 있어... 무라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니... 물살에... 휘날린... 다아아아아아... 와... 야 죽어 그냥... 보트를... 타야 된다니까... 이거 보트 없으면 못가... 근데 와... 근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보트 같아... 와... 이거 진짜 세상에... 어 나 미니언니 보트 탔다... 나 이제 출발하는 건가... 아 좋겠다... 자... 드디어... 결말을 보는 건가... 으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이제 우리... 끝에서 만나자... 보트 타고 끝에서 만나요... 아 좋겠다... 보트 위에 그냥 가만히 서있어야... 탈 수 있어... 자... 좋아... 오... 보트가 앞에 나를 막는다... 아...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오... 완전 신나는 워터파크다... 이렇게 재밌는 워터파크는 없을 거야... 여보야 나도 간다... 그래... 끝에서 만나자... 나 지금 용암쪽이야... 짠... 내려간다... 재밋다... 이야... 보고 Resistance 완전 빨라... 진짜 완전 빠르다니까... 여베르 진짜 재밌다... 좋아좋아... 여기도 천천히 가야 돼... 오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간다... 가자 출발!!! 어... 신나는 보트여행이다... 우우우우 우와... 도로야 여기는... 이야... 엄청 빨라 진짜 엄청 빨라... 오고있어? 여벤아 야 내걸 봐 여벤아 너 진짜 잘간다 야아 이거 무지개야 여기는 음 우와아 내가 어디로 빨려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무지개 다리가 있어 야 무지개 다리 너무 이쁘다 너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야 나도 그거 금방 볼거야 내려간다 가자 아아아아아 오오오우우우우우 와아아아아아 멈추질 않아 와와와 와 soccer 안에 곰이 있어 뭐야 여기 오오오오 오오오 여기 뭐하는것이지 위험하데 여기 뭐야 위험해 오오오오 오 엄청 빨라 진짜 주재가 안돼 와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이 여벤아 너 게임acağız 뭐여기 어 꼬리냈어 우와 여기 꼬리라자니 대단해 우와 나 여기 꼬리냈어 오토바이도 있고 탈 것도 엄청 많고 뭐야 우와 나도 그거 하고싶다 야 여기 나 오토바이 탔어 여기 와 여기 끝에 오니까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한게 엄청 많아 오토바이 완전 재밌겠다 그거 완전 멋있어 여기 이상한거 강아지도 있고 여기 씨바견도 있다 우와 우와 오 씨바견도 완전 귀여운 강아지잖아 어어 짱이야 짱이야 오 여기 어이구 보라야 나 아직 시작점으로 왔다 너 어딨어? 나 지금 강아지 대고 왔어 우와 야 너 진짜 짱이다 여기 이거 미니언즈 위에 가만히 서있어봐 이렇게 어 알았어 자 여기서 이렇게 타 나도 같이 갈래 아 나 또 간다 와 같이가 또 간다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미끄럼틀 타봤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보라씨는 뭐 도착지 못했지만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보라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